안동시가 지난해 12월 문화관광 해설사의 지원 자격을 70세 이하로 규정한 조례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70세 이상에겐 업무 강도가 세다는 건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용의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하외마을을 찾은 관광객들, 해설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외마을을 찾은 관광객들, 해설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건조할 수 있는 역사기행에 해설사의 숙련된 스토리텔링이 더해지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큽니다. 저희끼리 오면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이런 유래라든가 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기억에도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일주일 중 하루 이틀 정도 일하고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봉사직이지만 50, 60대 주부나 퇴직 남성들 사이에서는 인기입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늘 밝은 분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는 것, 우리 하외를 그리고 안동을 알고 가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보람스럽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나이 제한이 생겼습니다. 안동시가 해설사 활동 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못 박는 조례안을 개정해 발효시켰습니다. 상의법인 관광지능법조차 나이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실정, 안동시는 1시간 안팎을 도보로 다녀야 하는 해설사의 업무 성격상 체력 소모가 크고 관광객이 젊은 해설사를 선호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건강의 경우 개인차가 커 체력검진 등의 방식으로 선발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고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필요시 다르게 적용한다는 예외문항도 결국 위축적인 요소로 작용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안동시는 한 달이 넘도록 임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월 중 70대 해설사 3명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